솔로 아티스트 최연아 씨입니다. 역시 이제 쇼케이스, 좋아할 전면뿐만 아니라 좌측 오른쪽도 본인이 자유자재로 인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러블리한 모습을 좀 꼼꼼했다면 오늘은 굉장히 좀 걸크러쉬한 느낌도 있고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특히나 이번 앨범에는요. 작사, 작곡에도 좀 참여를 하면서 음악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제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출발도 알리고 있는 최연아 씨입니다. 아우, 다양한 모습의 이제 하트를 뽐내주시는군요. 정면에도, 예,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하트를 뽐내주시고 오른쪽도 살짝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번에 타이틀곡 러브워와 관련해서 혹시 뭐 좀 관련된 포즈가 있을까요? 이번 앨범과 관련된 21층 포즈가 이거예요. 아, 이게 손가락 같은 거 아니었나요? 손가락 카트요? 예, 러브워와의 손가락 카트 정면보시고 예, 좌측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맨날 습다른 변신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최연아 씨의 이번 새로운 타이틀곡도 이별을 많이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최연아 씨도? 어, 또이? 경기 많이 부셔요? 예, 잠시 먼 것 좀 어두운 것 좀 잠시 보시고 예, 하하하하 어, 이렇게 좀 톡톡 치는 매력의 예, 소유자네요. 우리 예, 나 씨.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포토타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 타이틀곡 무대를 위해서 잠시 예,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타이틀곡 무대를